안녕하세요 이육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네요. 오늘 몇일이지? 5월 5일 어린이날인데.. 아니요?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 배워볼 슬랭은 어른이 좋다 어른이 좋다 그치? 어른은 어덜트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른이는 어른 플러스 어린이 에요 그래서 어른이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이처럼 이제 뭐 약간 토이 같은 것도 컬렉팅하고 컬렉션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해요. 어린이처럼 노는 어른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슬랭 하나 어른이를 배웠습니다. 자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해. 다음에 또 뵐게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다음에 또 뵐게요.